두번째 놀이 깡통꼬리 잡기 아빠의 깡통꼬리를 잡으러 신나게 달려 달려 자, 아빠들은 모두 깡통꼬리 달고 있나요? 네네네네네 아빠의 깡통꼬리 잡을 수 있나요? 네네네네네 좋아요, 그럼 준비 준비 뛰어라, 아빠 꼬리 잡으러 뛰어라, 깡통꼬리 잡으러 달려주라, 달려주라 꼬리도로 산다 빨리 잡아라, 깡통꼬리 짜잔짠 꼬리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어, 뿜뿜아 네 저기 봐봐 네, 잡아라 짜잔짠 잡아라 뛰어라, 깡통꼬리 잡으러 잡아라, 잡아라 뛰어라, 깡통꼬리 잡으러 하하 꼬리 잡아라 고기 잡아라 하하 하하 잘 잡아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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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하하 그래 우리 친구들도 모두 깡통꼬리 달고 있나요? 네네네네네 자 그럼 우리 아빠들이 친구들 깡통꼬리를 잡아주세요 깡통꼬리 잡으라 깡통꼬리 잡으라 깡통꼬리 잡으라 깡통꼬리 잡으라 어서 빨리 도망가 깡통꼬리 잡으세요 깡통꼬리 정지 정지 우측으로 정지 잡았다 깡통꼬리 잡으라 깡통꼬리 잡으라 깡통꼬리 잡으라 깡통꼬리 잡으라 달고랑 달고랑 어서 가 어서 가 어서 어서 빨리 도망가 깡통꼬리 도망가 도망 깡통꼬리 잡기 모두 모두 잘해 잘했어요. 박수! 세 번째 놀이. 우리는 캥거루. 아빠가 나를 포대기로 안고 빨리 돌아오는 놀이. 자, 귀여운 아기 캥거루랑 힘센 아빠 캥거루들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자, 아빠 캥거루들! 넘어지지 않고 잘 달릴 수 있나요? 네네네네! 아,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아빠 파이팅하고 외쳐봐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아요. 그럼. 준아랑 세형이 먼저. 준비! 자, 친구들 아빠 파이팅 아빠, 힘내세요 자, 아빠 제목도 힘내라, 힘내라 안녕하게 가자, 앞으로 가자 자, 은보이 준비됐나요? 네! 은보이 캥거루 준비됐고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캥거루 소음 해주세요 자, 준비 하나, 둘 달려 달려가 내 아빠 캥거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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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갔지 자, 준비되셨나요? scout자 신나게 가자 앞으로 가자 아빠, 힘내세요 힘들어 힘내라 자, 지금부터 달리기 3중경기를 성공적으로ита 종족으로 마친 친구들과 아빠들에게 짜잔 도넛메달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짜잔 짠짠짠 아빠하고 달리기 놀이 정말 정말 신난 시간 꿈꿍이랑 놀다 보니 어느새 안녕 다음에 또 만나서 신나게 놀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모두 안녕 안녕 뿌잇뿌잇